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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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설탕 물 기름 고춧가루 재료를 넣고 설탕 치킨을 넣어줘야 한다 치킨을 준비한다 치킨을 넣는다 치킨을 넣어줘야 한다 치킨을 넣어 준다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소금 잘 어울려 소금 고추 음 으 으 그냥 넣어 버릴게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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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자세히 음료전 계란 계란 고추 대파 edia 그니까 카레가루를 준비하다. 소금에 초콜릿을 넣어야겠다. 손질을 준비하지않고, 손질을 제거할 수 있어. 저렴한 조개와 함께 준비할 수 있어. 어제 먹으면 안가서 조금만 넣어 넣어줘야할까. 상태로 바삭하게 만들ước한지 응급을 많이 넣어야만 넣어도 좋습니다. 소금에 넣어놓으면 주문해야지. 계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테이블에 남았습니다. 오늘은 빨간색 음식, 파란색 음식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빨간색 음식은 매운맛 치토스를 활용해서 떡튀김, 핫도그, 롱치즈스틱을 만들어봤습니다. 파란색 음식은 블루타키스를 이용해서 떡튀김, 핫도그, 롱치즈스틱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동네 분식집에서 산 분식 떡볶이와 불닭볶음면, 비빔면까지 같이 먹어볼거구요. 음료수도 역시 파란색 음료수랑 빨간색 음료수 두가지 맛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떡볶이, 롱치즈스틱을 만들어보는 맛 맛있는데? 치즈가 붙기 전에 치즈스틱부터 바로 먹을게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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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맛있다 머스타드 소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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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면은 차가게 먹어야 더 맛있으니까 얼음도 넣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ić 군대떡 모아라 비쌈 고춧가루 오이 크리밍 아뇨소스 스템프 떡볶이는 같이 사온 순대랑 튀김을 국물에 함께 버무려서 적셔봤어요 떡부터 male 맛있다 I think I cannot eat this I am alone I can't eat how it works I could eat this However I love this so I can't do this in no I'll do it I'll need it 떡튀김은 떡볶이 소스랑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떡튀김은 떡볶이 소스랑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완전 쫄깃해요! 떡볶이 소스랑도 잘 어울려요 떡볶이 그리고 떡볶이 스프라인 진짜 맛있다.. 떡볶이 소스랑도 잘 어울ился 오징어 팽이버섯 매운 냄새 입안에 소금 ز이리 오일랑 오일랑 이곳은 월의 통단백질. 예요. 파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